그러면 사실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병원에서 가장 안 좋으신 가장 위급한 어떤 매니저가 필요한 입원 환자분들을 전담하는 인력이 오히려 지금 좀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어서 닥터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병원에 한승준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한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에서 하스피탈리스트, 하스피탈 메디슨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좀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극적인 20살 어떤 여자분의 사망을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몰아가지 않고 이걸 사회적 시스템으로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와닿았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이게 좀 안 하고 있으면은 진짜 좀 푸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좀 웃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전담 전문의 제도가 우리나라 시작됐기 때문에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지금 현재.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몇 명 정도 지금 전국에 있을까요? 최근 데이터를 봤을 때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지만 300여 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병원 개수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한 70여 개? 70여 개 정도. 처음에 올라가다가 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네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50개 주가 뭐 쫙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 내과의 분가가 엄청 많잖아요. 한 10개 되잖아요. 그중에서 허스피탈리스트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머지 분가 각각의 숫자보다 가장 더 많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입원 환자의 어떤 그 버든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오기 전에 한 해에 입원 일수로 치면 환자 수가 거의 1300만 명. 진짜 많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아산병원. 한 해에 입원 환자 수가 15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입원 환자의 버든이 가장 많고요. 어떻게 보면 그 병원에서 가장 안 좋은 사람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입원 환자거든요. 정말 그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고 가장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의료 자원이 좀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환자분들한테도 위험하고 사회적 전체적으로도 의료비의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게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왜 안 되고 있을까. 왜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서심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사실 너무 많아서요. 국민 여러분께서 그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제도가 좋다고 느끼신다면 자꾸 그걸 찾고 병원에 와서도 그런 걸 찾고 요구하고 그런 걸 알아보고 하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게 더 활성화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의사들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지금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뭔가 정책적으로도 여기에 유의책이 없으면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죠. 이 제도가 계속 갈 수 있는 제도인지 조금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선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되겠냐. 의사들이 안 한 이유가 입원 환자 진료가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하면 전공의 시절에 너무 힘들게 입원 환자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고통 많이 받긴 했죠.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데 많은 환자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사실은 이제 경력이 쌓이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 입원 환자를 보는 건 전공의 때 보는 것보다는 훨씬 그렇게 아주 스트레스를 하진 않거든요. 조금 정돈된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사실 입원 진료의 매력은 저는 조금 더 환자분하고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환자분께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환자분의 삶에 꽤 많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좀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하거든요. 이번 환자 진료를 그런 매력을 느끼면 좋은데 그런 매력을 느끼기에는 너무 전공의 때 힘들게 일들을 하시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거든요.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결국 선순환이 되려면은 입원 전담 전문의들이 많아져서 전공의 수련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럼 입원 환자 진료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환자분들도 더 많은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전공의 선생님들의 어떤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근무 시간 같은 걸 좀 제한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의 로딩 자체 사실 더 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입원 환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전드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면은 이거 누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 속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러면 사실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병원에서 가장 안 좋으신 가장 위급한 어떤 매니지가 필요한 입원 환자분들을 전담하는 인력이 오히려 지금 좀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환자분들의 어떤 애후도 좋아지고요. 사망률이라든지 병원 체류 기간이 줄어드니까 개인의 의료비도 아낄 수 있고 개인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말은 국가적인 금액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그 병원에 대해서 뭔가 좀 베네핏을 주는 방향으로 혹시나 이번 전담 전문의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드라이빙을 걸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실타래가 막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어딘가 풀려서 풀리면 좋겠는데 하나 풀리면 다 풀릴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저는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있겠지만 이걸 봐주시는 헬프님들이나 대중들의 관심 잘 정돈된 시스템 내에서 정말 이 트레이닝된 의사들이 충분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그 능력치 내에서의 환자분들을 진료했을 때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지 그게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는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들이 입원 환자를 보기에 이런 병원에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외래 진로의 퀄리티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또 외래를 보는 의사들이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연구에 더 집중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훨씬 더 자기의 트레이닝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전문의들의 퀄리티도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당장 드는 돈 이상의 이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은 정말 자본주의 끝판왕 같은 곳인데 그냥 그저 이 시스템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하스피탈리스트나 하스피탈메디슨이 발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분명히 사회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의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하스피탈리스트가 있는 병원에 어떤 보험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쩜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비용 전체를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에 다 공감이 되고 저처럼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환자분들께서 이런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저희도 더 열심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런 관심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것도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복지부 정말 큰 곳이군요.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이 영역을 드라이빙해 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보건복지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혹시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을까요? 저는 이번 환자 진료하는 게 주변에서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당직도 하거든요. 밤에 당직도 하고 주말에도 근무도 있고 근데 환자분들이 고마워하시고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보람이 되고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감정. 이 의사가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 의사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한테 더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그런 만족감이 올라가고 행복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들도 그런 환자들이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할 때 또 기분이 좋고 보람이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과 의사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경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결국 국민 건강으로도 이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조금 너무 원대했나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진료와 치료라는 게 단순히 정말 말이나 그냥 약만으로 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전문의 제도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